그럼 속선 추정 시스템의 리뉴얼을 통해서 가시화된 다양한 과제와 그 해결 사례의 소개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위 와따나베가 발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머신로닝실 머신로닝 소류신 E팀의 와따나베 대출으로 올라갑니다. 현재는 기계학습 엔지니어로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유저 페르소나 시스템, 즉 라인 유저의 속성을 추정하는 시스템의 개발이나 피처 스토어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운영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캐리어는 게임 기업에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일을 하거나 또 회계업계에 몸담고 있었던 듯도 있습니다.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는 주로 진학 회사안과 멀티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을 연구하여 박사학을 취득을 했으며 포스닥터 연구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흐름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인의 유저 속성 추정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발표의 메인 콘텐츠로서 이 유저 속성 추정 시스템의 리뉴얼을 거쳐서 가시화된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속성 추정 시스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라인의 유저 속성 추정 시스템에 대해서 그 대응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라인 유저의 속성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하는 유저 속성, 페르소나라는 것은 우측 그림의 예처럼 젠다라든가 연령층과 같은 데모크라픽 속성뿐만이 아니라 흥미, 관심과 같은 심리적인 속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은 기계 학습 수법으로서 추정되어서 그때는 허락을 받은 유저 위 서비스 로그만이 이용됩니다. 이렇게 추정된 속성은 라인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라인 유저들에게 보다 유용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여기서 이 추정 속성의 이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 드립니다. 먼저 라인 광고에서의 이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 드립니다. 라인 광고에서는 외부의 광고 오너가 어떠한 유저들에게 광고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배포 타겟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컨대 40대 후반의 연령층에 광고를 전달하고 싶다와 같은 배포 타겟으로서 추정 속성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광고 오너 또 라인 유저 양측에 있어서 보다 유용한 것, 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추정 속성 위 이용 사례로서 다음으로 라인의 공식 계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라인의 공식 계정에서는 계정 오너, 점퍼라든가 기업이죠. 그런 오너들이 신구 등록을 하고 있는 복수 유저에게 푸쉬 메시지를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포 시 어떠한 유저들에게 메시지를 배포할지 그 타겟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디모크라피크 추정 속성인 송별 그리고 연령층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식 계정의 관리 화면 또는 라인 메시징 API로부터 이 배포 타겟의 성별이나 연령층을 지정합니다. 라인의 메시징 API에 매뉴얼에 적혀있는 내용이 발취입니다. 이렇듯 배포 타겟을 JSON 형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 속성에서 이용한 라인의 공식 계정 위 이와 같은 기능이 있음으로써 계정 오너들은 적절한 유저들에게 컨텐츠를 전달할 수가 있으며 또 유저 측도 보다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라인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서비스를 라인에서 시작을 할 때에도 이 추정 속성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시작되어서 얼마 되지 않은 서비스라는 것은 로그 데이터의 축적량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저에 대해서 그 새로 시작된 서비스의 아이템을 권장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충분한 로그 데이터가 없어서 적절한 리코멘데이션을 생성을 못한다라는 과제 소위 말하는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불리는데요. 이와 같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라인에는 이 추정 속성 데이터, 유저 데모그라픽스 데이터가 있으므로 유저의 속성을 추정해서 그 유저가 속하는 속성의 아이템 인기 랭킹 등을 표시시킴으로써 각 유저에게 적절한 아이템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서비스가 스타트를 했을 때에도 콜드 스타트 문제를 회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라인의 속성 추정 시스템이 갖는 강점입니다. 이 속성 추정 시스템의 규모인데요. 대상 유저 수와 데이터의 규모라는 측면으로부터 여기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라인의 주된 리전을 대상으로 추정 속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컨대 일본에서는 먼스리 액티비 유저는 약 8,900만 명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특징값 데이터의 차원 수는 지금 480만 이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이 속성 추정 시스템의 핵심인 기계 학습이 구조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 학습 모델에서 입력되는 특징값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피처 스토에 대해서 그 생성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속성 추정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 녹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지피처즈라고 불리우는 서비스 횡단형의 특징값 양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피처즈가 생성되는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우선 이 좌측 허락을 받은 유저의 서비스 로그만을 추출하고 거기에 필터링 처리를 해서 이용이 허가된 데이터만을 서비스 횡단적으로 수집합니다. 그것들을 통합해서 피처 스토에서 저장한 특징값 데이터가 이 지피처즈입니다. 이 지피처즈를 이용함으로써 속성 추정 시스템의 기계 학습 모델은 학습과 추론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이 특징값 데이터와 더불어서 모델 학습 시에 필요가 되는 정답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속성 추정 시스템에서는 주로 허락한 유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의 결과를 정답 데이터로 하여 모델 학습을 합니다. 또 정답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라벨링한 애노테이션 된 소량의 광고 데이터로부터 광고를 자동적으로 라벨링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그 광고를 열람한 유저를 정답 데이터로 한다라는 방법입니다. 약간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 데이터에 대해서 그 광고 데이터가 어느 장르에 해당이 되는 건지 사람이 라벨링, 애노테이션을 합니다. 예컨대 광고의 게임이라는 장르가 라벨링 되었다고 합시다. 이 부여된 라벨을 정답 데이터로 하여 광고의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그 광고의 장르를 예측을 한다라는 광고용의 기계 학습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 학습된 광고용 모델을 사용해서 사람이 라벨링을 하지 않았던 광고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장르를 추종하여 라벨을 부여합니다. 예컨대 여기서는 다른 광고가 애노테이션 되어있지 않은 광고죠. 예를 들어서 게임 장르 이러면 이 모델로부터 추종되었다고 합시다. 이 자동적으로 라벨링 된 광고가 클릭 탭되었을 때 그 클릭한 유저는 그 장르의 흥미 관심이 있는 유저다라고 추종됩니다. 예컨대 게임이라고 자동적으로 라벨링 된 광고를 탭하면 그 유저는 게임에 흥미 관심이 있는 게임 유저다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에게는 게임에 관심이 있다라는 라벨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기서 유저에게 부여된 라벨을 정답 데이터로 해서 G-Features와 함께 유저의 흥미와 관심을 추종하는 유저형의 기계 학습 모델이라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서 학습합니다. 학습된 유저형의 모델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는 광고를 클릭하고 있지 않았던 모든 유저에 대해서도 어떠한 장르에 관심, 흥미가 있는지 자동적으로 속성 추종을 한다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앙케이트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광고의 클릭 데이터를 정답 데이터로 해서 유저의 속성을 추종한다라는 것도 라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메리트인데요. 광고에 대한 소량의 애니테이션 작업밖에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앙케이트의 실시도 불필요합니다. 이것이 메리트입니다. 단,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모델의 튜닝 등의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보다 주의 깊게 모델 구축을 할 필요가 여기서 속성 추종 시스템의 지금까지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뉴럴 네트워크의 코드를 스크래치로 구현을 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대규모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취급을 하기 위해서 MPI에 의해서 병렬 처리 위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심층 학습이라든가 분산 처리의 구조가 도입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추이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정대 위 속성 추종 시스템은 메소스 클러스터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CPU로 계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델은 테아노를 베이스로 해서 기술된 것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가동 그 자체는 순조로웠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스템이 점차 오래되어서 멘테란스가 서서히 어려워진다라는 과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기계 학습 분야에서 현재 주류가 되어 있는 파이토치 등의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못해서 모델 갱신이 어려워진다라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여름에 대규모 리뉴얼을 감행했습니다. 우선 GPU 클러스터를 도입해서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소스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이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이라고 불리우는 분산 처리가 가능한 내재 라이브러리를 새로 개발해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이토치 등 주된 침칭 학습 라이브러리를 GPU를 포함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환경 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서 속성 추종 시스템의 다양한 개선 포인트라는 것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들 개선 포인트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리뉴얼을 통해 가시화된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포인트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기계 학습 모델의 개선 두 번째는 추종 적성의 안정 공급 그리고 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세 번째는 데이터 그리고 모델의 재이용성의 향상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이후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계 학습 모델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년 여름에 실시한 리뉴얼 이 직후에 속성 추종 시스템까지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심플한 딥 뉴럴 네트워크를 모델로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횡단적으로 수집된 특징값 데이터죠. 이것을 하나의 엠베딩 레이아에 투입해서 이 엠베딩을 일괄해서 함으로써 모델에 투입을 한다라는 형태였습니다. 앞서 속성 추종 시스템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특징값 데이터의 차원수에 대해서 이 우측표를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의 차원수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엠베딩 레이아에 입력할 수 있는 차원수입니다. 모델의 정확도를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만 그 결과 우측 그림과 같은 모델 구조로 개량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하나의 레이어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던 엠베딩 처리를 특징값 데이터의 바탕유된 서비스의 종류마다 따로따로 처리를 하도록 엠베딩 레이야를 분할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를 지금까지의 심플한 딥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아 파셉토론의 구조로부터 레스넷을 사용한 CNN 뉴럴 네트워크로 편경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이 모델의 정확도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3월에 발표된 최신 수법인 MLP 믹서라는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입력하는 특징값 데이터를 서비스 단위로 확률적으로 드롭아웃한다라는 아이디어 서비스 드롭아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도입했습니다. 라인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서비스, 이 서비스는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단위 위 드롭아웃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서비스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유저의 존재를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델 개선의 결과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속성 세그먼트의 정별에 있어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본 발표의 서두에서도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속성 최종 시스템은 상당히 규모가 크며 또 라인 전사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정확도의 향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수 프로 정도의 정답률의 향상만으로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하단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속성 세그먼트의 종류, 종별은 10개부터 수십 개라는 상당히 많은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세그먼트에 속하냐는 분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 세그먼트의 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세그먼트 수로 이만한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모델 개선 활동을 통한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뉴얼을 통해서 보인 개선사항 첫 번째로 모델 정확도의 향상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추정속성의 안정적인 공급과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출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이 불안정해지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출력되는 세그먼트의 볼륨, 즉 속성별로 추론되는 유저수의 변동이 크면 사업 측에 불편이 생긴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추정속성을 이용한 광고라든지 공식 어카운트 메시지 배포를 예로 들면서 도시표에 나타낸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표의 녹색 점으로 나타낸 날과 다음 날 이 표의 파란색 점으로 나타낸 날은 세그먼트 B, 하늘색 꺾은 선으로 나타낸 속성이라고 추정된 유저 인원수가 하루에 약 30% 확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단 하루에 광고와 메시지 배포 타겟인 유저수가 30%나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B의 유저를 타겟으로 삼는다는 배포 설정을 광고와 공식 어카운트 오너가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루에 배포 수 감소가 발생한 것은 광고와 공식 어카운트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불이익입니다. 이것이 추정속성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추정속성의 안정적인 공급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 구조를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적용합니다. 해결 방안 중에 하나는 스무딩, 즉 평활화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평소의 변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아까 사례로 든 추정속성 세그먼트 볼륨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스무딩을 합니다. 평활화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도표와 같이 매끄러운 볼륨 추위가 나타나서 일상적인 변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스무딩에는 이동평균, 무빙 어빌리지를 비롯해서 각각의 태스크에 맞춰서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을 통해서 스무딩하는 방법 자체는 신호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파형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기계 학습 분야, 출력, 포스트 프로세스로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무딩 처리는 평소에 모델러가 매일 학습을 하는데요. 이 모델을 앙상브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스무딩을 통해서 추정 정확도를 더욱더 향상시키는 것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 처리를 더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스무딩 API를 개발했습니다. 이 스무딩 API는 스무딩 계산 방법과 스무딩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을 지정하기만 하면 귀찮은 SQL 쿼리를 전혀 기술하지 않고 스무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무딩 처리의 표준화와 공통화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시스템을 구현할 때 더 심플하게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정 속성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세그먼트 볼륨의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것도 임시 데이터와 설정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도표에 나온 세그먼트 볼륨의 추위가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가령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무딩 처리를 해도 이런 형태로 변동이 남아 있는 걸 가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볼륨 캘리브레이션 처리를 실시하면 캘리브레이션 후의 세그먼트 볼륨은 이 도표에 파란색으로 나타낸 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낸 곳은요. 너무 큰 변동을 억제하는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날별로 허용되는 볼륨 변동이 최소한 전날하고 비교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걸 초월하는 변동이 억제가 되도록 이렇게 출력되는 추정 속성을 조정하는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주황색 화살표로 나타낸 곳은 세그먼트 볼륨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각각의 추정 속성 세그먼트 볼륨이 최소한 15만 명은 존재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밑돌지 않도록 출력을 조정했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 캘리브레이션의 구조는요. 특히 멀티라벨 테스크, 즉 흥미, 관심 속성과 같이 각 유저에게 여러 개의 세그먼트가 부여되는 테스크의 경우 특히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볼륨 캘리브레이션의 구조를 스무딩과 같이 사용을 하면 스무딩으로서는 다 커버할 수 없는 변동이 일어나도 억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볼륨이 너무 작아져서 광고나 공식 어카운트 메시지 배포의 타겟이 없어지는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정 속성의 안정적인 공급을 구현하기 위한 세 번째 해결 방법은 그래듀 롤아웃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모델의 구조 자체와 하이퍼 파라미터가 쇄신된 새로운 모델을 릴리스할 때 이걸 서서히 릴리스를 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왼쪽에 도시표로 나타냈는데요. 쇄신 후에 새로운 모델로 추정된 속성을 부여하는 유저의 비율을 일수, 그 날의 경과와 함께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쇄신 후에 새로운 모델을 릴리스하는 구조입니다. 이 그래듀 롤아웃의 구조를 사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실제로 조금씩 릴리스했을 때 실제로 있는 추정 속성 세그먼트 볼륨 추이를 오른쪽에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실제 예의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로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낸 부분이 조금씩 세그먼트 볼륨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아실 겁니다. 이것이 그래듀 롤아웃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일 왼쪽 부분이 옛날 모델을 사용한 것이고요. 제일 오른쪽 부분이 100% 새로운 모델로 추론을 한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조금씩 추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모델을 리뉴얼할 때에도 추정 속성 세그먼트 볼륨이 한꺼번에 갑자기 새로운 모델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한 시책을 통해서 실제로 안정된 속성 추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출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사내 대시보드 툴인 오아시스를 사용해서 실현합니다. 오아시스에서는 SQL 쿼리를 기술하고 등록해서 지금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가시화 처리를 설정한 스케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실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매일 갱신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실행해 주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ml옵스 활동의 일환으로서 모니터링 시스템 루파스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대시보드를 통한 가시화를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자동적으로 검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루파스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 표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출력이 이상한 것을 자동적으로 검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파스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요. 지금 듣고 계신 본 세션 직후에 다음에 개최되는 세션 루파스 ml옵스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지금 이 본 세션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루파스 세션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속성 추정 시스템 리뉴얼을 통해서 발견한 개선사항 사례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데이터와 모델 재이용과 관련된 향상에 대해서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속성 추정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파이플라인은 전형적으로는 이 도식표에 나타낸 바와 같습니다. 즉, 우선 특징량 데이터의 전처리를 실시하고 전처리 후의 특징량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 전처리 후의 특징량 데이터와 Ground Truth, 정답 데이터를 결합시키고 더 나아가 Train, Validation, Test, 각 데이터셋의 분할을 한 후 모델에 투입할 데이터셋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모델 학습 또는 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인에는 추정하는 속성의 종별에 따라서 여러 개의 테스트가, 테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개발 시기가 다른 등 여러 가지 경위 때문에 보시는 도식표와 같이 유사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면에서도 그리고 계산비용 면에서도 낭비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각각 개발적으로 실시를 했던 특징량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이론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처리를 API화했습니다. 그 결과 각 테스크는 각각의 정답 데이터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공통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학습 및 추론과 관련된 부분은 API로서 사양을 공통화시키고 이 API를 호출하기만 하면 모델의 학습 및 추론을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통일시켰습니다. 라인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계 학습 모델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걸 기 모델스라고 부릅니다. 기 모델스에는 다양한 기계 학습 모델이 들어 있는데요. 각 모델의 학습 및 추론을 API로 심플하게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 모델스 API를 본격적으로 이번에 도입해서 데이터와 모델의 재이용성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징량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펠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통합시켰습니다. 이 펠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속성 추정 이외의 라인의 다른 기계 학습 테스크에서도 특징량 데이터의 전처리를 쉽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징량에 추가가 있는데요. 그러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펠립 개발은 현재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근에 유행하는 데이터 센트리칸 기계 학습 모델 개발의 프로세스가 더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개선을 통해서 작년 여름 리뉴얼 후에도 더 세련된 속성 추정 시스템을 오래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세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모델을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기 모델스라고 하는 기계 학습 모델을 수집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에는 유용성이 확인된 새로운 모델이 그때그때 추가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기 모델스에 새로운 모델을 추가할 때는 모델 자체의 코드뿐만 아니라 학습과 추론을 위한 코드뿐만 아니라 투입된 데이터에 대한 학습 전 전처리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배치해 통합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전처리가 있죠. 그러한 전처리와 추론 후의 후처리에 대한 코드도 다 기술에서 기 모델스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모델을 추가할 때는 실제로는 굉장히 유사한 처리라고 할지라도 프리 프로세스, 포스트 프로세스와 같은 코드를 포함해서 다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의 전망은요. 이 기 모델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처리를 다 코어 코드로 통합시켜서 새로운 모델을 추가할 때는 이 모델의 특유의 처리만 구현하면 되는 형태로 앞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 결과 기 모델스에 새로운 모델을 추가할 때의 수고를 대폭 덜 수가 있고요. 더 기동적으로 신속하게 모델 검증과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개선 사례에서 소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세션에서는 재이용성, 공통화의 컨셉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컨셉인데요. 이 속성 측 추정 시스템과 같은 대규모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최신 기계 학습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재이용성과 공통화 컨셉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세션 마지막은요. 저희가 오토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토 페르소나는 라인사 내에 누구든 자신들의 서비스에 특화시킨 오리지널 속성 추정을 가능케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때 각 서비스 측에서 필요한 것은 일부 유저에게 연동된 라벨 데이터, 정답 데이터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측에서 뭔가 특징량 데이터를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각 서비스 측에서 준비한 라벨 데이터를 오토 페르소나 API 측에 건네면 그것만으로 각 서비스에 특화시킨 특유의 추정 속성 세그먼트를 라벨 부착을 하지 않은 유저도 포함해서 모든 유저에게 추정 속성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토 페르소나 API의 내부 처리 자체는 본 세션에서 아까 소개를 해드린 속성 추정 시스템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라인에는 이것도 아까 소개해드린 Z-Features라고 하는 서비스 횡단적인 특징량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라인 사내의 서비스라면 이 Z-Features의 특징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특유의 추정 속성은 라인 유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고 유용한 컨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